아 아 아 아 아 아 역대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다격체제라고 하면 된다. 나 다 봤는데 이거 담배들이 3주만에 하고 3주만에 하고 니꺼니 얘는 뭔데 그러면 재미없는 아 너 안은 형님 그만 봐라 왜 이렇게 다 봄이 매회 빠지지 않고 10등신 바디 인연구에서 전화 꿈 인형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아니야 호동아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날 사랑해줘요 이렇게 목소리도 너무 이쁘다 근데 남자친구 있는 거 아니야? 없는데 나랑 사귀면 행복해 줘 나랑 사귀면 바로 결혼이야 무슨 형이 걸 거예요 수근이 형 어디다 걸어야 돼요 와 장현아 바다받 처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